코미야 코미야 니가 그릴 수 있는 만큼 크게 원을 그려봐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식상해 야! 야 내가 어떻게 준비한 건데 이거 야 이거 끝내려고 끝내려고 에이 브라더 타워 에이 우리가 왔다 우리가 사랑 시중간은 덕진 에이 한국인 대신 한국인 대신 열정으로 행복이 대신 우리가 바로 용감한 녀석들 너희의 멍둔용으로 우리가 다 치유해 주시 우리가 누구 우리가 누구 우리가 누구 용감한 녀석들 기분 좋습니까 예 기분 좋습니까 예 그렇다면 소리 찌르지 마 방망을 도와주라 그냥 용감한 녀석들 가사 복잡한 녀석들 손 나 맞는거 못봤어? 나는 맞는거 기분 안들으니까 들어가면서 용감함을 더 막기 전에 우리의 용감함을 한번 들어봐 예 예 보라랍 예 너의 용감함을 예 보여줘 나의 사랑 보라보 어제 방송국에서 이번에 앨범을 낸 정영돈 선배를 만났다. 야 보라 이리 와봐. 힙합은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. 진짜 힙합이 뭔지 들어봐. 이거 진짜 CD 잘 나간다. 이거 구하기 힘든 거야. 라면서 CD에 직접 사인을 해서 나한테 주었다. 그렇지. 그 싸인 CD 그냥 두고 왔다. 선배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CD 챙겼어요? 아니. 이게 바로 힙합 정신. 힙합 정신 디스 오케이. 정감했어? 리얼 성강 너의 용감함을 보여줘. 나의 이야기는 오늘도 317% 리얼. 오케이 많이 도왔다. 자 서수민 PD. 나 좋게. 나 좋게. 당신 날 이길 수 없어. 나 이겼다. 내가 이겼어. 내가 이겼어. 나의 용감함을 보여주지. 타! 호! 호야! 호! 김! 호! 오케이. 요즘 잘못된 지도가 있는데 올바르게 수정해주지. 야. 워워워. 잘 봐라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. 이거 매직이라. 안 지워진다. 안 지워진다. 안 지워진다. 오케이. 이게 뭔가요? 뭔가 하면 당신들 음악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? 음악으로 뭐 좀 활동을 해요. 브라덜. 우리 되게 유명한 힙합 그룹이야. 우리 성강과 포라는 우리나라 노래 중에 80% 이상을 다 피처링해 주지. 사람들이 무슨 피처링을 해요? 오케이. 너희 둘이 피처링한 거. 내 귀에 약을 여줘. 오케이. 원, 투, 쓰리. 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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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피처링해 주지. 와우 좋다. 이게 바로 음악이야. 막! 막! 이거는 피처링. 나한테 뭔지 모르겠는데. 어이? 이 얼굴도 잘 들어봐. 야구장 안가봐. 피처링. 이게 무슨 약. 리슨! 나는 거야. 봐도 나쁘나. 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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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! 막! 어리가. 빈처링. 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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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피처링한 거야. 19시간 했어요. 너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우린 바로 용감한 녀석들. 진짜 해결해 주실 거에요? 브라덜 너의 고민을 얘기해 봐. 제 고민은요? 아... 저 또 차였는데 도대체 제 행동이 뭐가 잘못된거야. 아, 오... 넌 차이는거 팅글딩글해 이제. 은근히 많이 사겨요 저를. 오케이. 남자들의 어리석은 행동들 때문이지 우리의 노래를 들어 속마음 그 여섯 번째 속마음 남자들의 행동의 의미 행동들 후진할 때 이런 모습은 야 나 멋있냐 한 손으로 우진 멋있는 줄 알아 한 손으로 후진 멋있는 줄 알아 이런 모습은 야 나 멋있냐 출발하고 왔다면 멋있는 줄 알아 출발하고 왔다면 멋있는 줄 알아 헬스하고 야 반져봐 이런 모습은 나 멋있냐 운동 조금 하면 멋있는 줄 알아 운동 조금 하면 멋있는 줄 알아 남자들 남자들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멋있는 줄 알지 여자들은 왜 그러는 여자들은 행동들 여자들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 뭐야 네 우리 여자들의 속마음 오빠 보다는요 이런 모습은 귀여워 미치겠냐 사는 나도 미치겠냐 아니 그러면 내 패션에는 왜 그래요 오빠 이 옷 되게 좋아하나 봐 이런 모습은 이 옷 좀 작작이 봐 이게 뭐 교복이냐 아 그러면 싸우면 왜 울어요 내가 잘못됐어 이런 모습은 이제 화면내겠지 이게 내 필살기냐 여자들에 성마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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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마음만 헤아리면 멋진 남자라는 거네요 오케이 세상은 말하지 안 될 놈은 안 돼 포기하면 안 되는 세상이야 이게 바로 우리 사는 세상이야 우리는 말하지 안 될 것도 없어 노력하면 다 되는 세상이야 이게 바로 우리 사는 세상이야 오늘 유 한숨 대신 감상해라 걱정 대신 잘 들어 포기 대신 죽기 해야 우리가 바로 You Got a Last passthrine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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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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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